가구는 기본적으로 비싸서 하나를 새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존 가구를 활용하는 게 저는 잘 어울린다면 집의 분위기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기존 가구들 분해해서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나는 좀 앤틱한 분위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색이 바랜, 낡은 가구를 집에 원하는 색하고 잘 어울리도록 페인트 칠을 하면 좀 더 앤틱한 분위기를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칠했다가 원상 복구가 가능한 페인트들도 많이 나오니까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